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소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잡아라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세가 역시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된 점 바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자체에서도 이 매매가격과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 이유 바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내년부터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으로 내 집 마련 더욱 힘들어진다.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우수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어떤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앞으로 내 집 마련 더욱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도 내용 보시면 월급 15년 꼬박 모아야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 내용 중간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 PII, PIR 추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PIR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내가 월급을 받아서 단 1원도 쓰지 않고 저축을 했을 때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20년도 1월 달을 보시게 되면 13.6% 즉 13년 6개월 동안 단 1원도 쓰지 않고 저축만 했을 때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6% 바로 13년 6개월이 걸려야지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9월 달에 15.6%입니다. 즉 15년 6개월이 걸려야지 지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13.6%에서 15.6%로 상승이 됐습니다. 약 2% 가까이 상승이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월급보다 정말 가파르게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2%라는 지금 추이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월급 1%도 단 1원도 쓰지 않고 소비 없이 저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소비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를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소액으로 저축을 해서 정말 내 자금을 마련했을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정말 월급 갖고는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종잣돈 마련해서 투자를 해서 자금 자체를 조금씩 모아간 다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가격 자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 자체가 10억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 자체가 반토막이 나고 내후년에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파트 가격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세가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전세 자체의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면 정말 전세가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건으로 인해서 정말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부동산 시장에 보면 공급량 자체, 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자체,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자체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자체를 큰 폭으로 대량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계획, 바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대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공공재건축도 있지만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말 안전진단 통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안전진단 자체가 큰 폭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자체 그만큼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재건축, 분양간 사관지라든가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여러 규제 정책이 공공재건축에 쏠려 있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으로는 공급량 자체를 지금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그리고 민간재개발의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개의 정비사업을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수는 현재 힘듭니다. 힘들지만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는 지역, 변할 수 있는 지역에 지금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면 서울 도심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 그리고 저평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수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정말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정말 입지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지금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한강변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없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변에서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정말 개발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됐을 때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권형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쪽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됩니다. 정말 실거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와 실거주의 수요 자체가 지금 광진구 자양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와 주거의 수요가 지금 광진구 자양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투자의 계획 세우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25개구 전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 자체가 0.5%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낮으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대출이 안 됩니다. 왜? 전 서울 25개구 자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9억 이하부터는 4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억부터 지금 15억까지는 20%,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가 10억입니다. 그럼 대출 자체가 20%가 나와야 되는데 20% 받기도 힘듭니다. 지금 20% 받아가지고 8억이라는 돈이 현금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8억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현금 부자들만 지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금 여력이 떨어지신 분들의 경우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시점에도 지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지금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집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대세 투자처는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재개발일까요? 바로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정책이 쏠려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정부의 규제 정책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지금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속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정부의 규제 정책 피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 정비 사업, 공급량 자체는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서울 도심의 공급량 자체를 대폭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정비 사업은 지금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처로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에게 최고의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재개발 검토 예정지 소액 투자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진구 자양동 자체가 지금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좋은 매물, 좋은 위치, 그리고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개발이 됐을 때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